그게 비행기야? 추락이 확인된 순간이야. 종이 조각처럼 정말. 콧콧히 찢어졌네. 비행기 동체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.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. 팔 다리가 떨어져 나간 사람. 살려내. 우돌이 아니면 누가? 지금부터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. 필사의? 필사의 인간 구조 작업이 펼쳐질 거야. 흠사의 인간 구조 작업이 펼쳐질 거야. 유튜브에 비행기 동시에